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1483호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자외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동그라미 세차장 3호점을 대전 유성구에 오픈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 동그라미 파트너스는 현재까지 장애인 90명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인데요. 동그라미 파트너스는 세차장 서비스 외에도 카페, 베이커리, 사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기사에서 한국타이어는 앞으로도 장애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3면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베트남과 태국에서 약 180만 달러, 우리 돈 약 23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현지에서 바이어사 총 65개 사와 1대1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센터는 근본 성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 등을 통해 국내 장애인기업의 글로벌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4면에서는 서울시 강동구가 관내 허브천문공원을 시민들 누구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장해 데크길로 조성한다는 기서가 실려 있는데요. 강동구는 오는 11월 중공을 목표로 노후된 나무 계단을 철거하고 약 240m 구간을 무장해 데크길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강동구 둔촌동 일자산 기슭에 위치한 허브천문공원은 200여종의 허브와 수목이 어우러진 공원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